미국 인텔이 AI용 반도체를 대거 선보이면서 글로벌 전자업계가 새로운 수요 창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인텔 신형 칩을 탑재한 AI 노트북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데요. AI PC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인텔이 엔비디아에 대적할 AI용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을 지원하는 가우디3만큼 주목을 받은 것은 AI PC 전용 칩인 인텔 코어 울트라입니다. 반도체 칩셋에 처음으로 신경망 처리 장치를 담아내 인터넷 연결 없이도 PC 자체에서 AI 연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팻겔싱어 인텔 CEO는 와이파이가 몰고 온 변화를 언급하면서 내년부터 AI PC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hat happened when we created Wi-Fi? Eh, pretty much nothing for three years. And then Centrino, a platform that drove in and volume into the industry. And all of a sudden, every coffee shop, every hotel room, every business needed to become connectivity, internet enabled, new form factors started to emerge as a result. And we think of the AI PC as that kind of moment, Samsung 전자와 LG 전자는 인텔 칩을 내장한 AI 노트북을 오늘 나란히 공개하면서 신시장 선점 경쟁에 발빠르게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연결 강화와 그래픽 성능 향상 외에 영상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가벼운 AI 기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애플도 AI 머신러닝을 강화한 PC 전용 칩이 내장된 맥북을 내놓는 등 온 디바이스 AI 대중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AI 전용 칩이 갖춰진 만큼 최대 승부처는 PC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갈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초 공개될 삼성의 첫 AI 스마트폰처럼 노트북에도 자체 개발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I 노트북 시장이 개화하면서 그간 부진했던 수요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감사합니다. hatten f 5 PR 5 10 11 11 12 감사합니다.